한주간 가장 핫한 뉴스에 댓글 안아보는 해나시아 댓글뉴스 개그맨 겸 여러분 기자, 개기자 황영진입니다. BTS B 굿즈 일본 매진 올 K-POP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B의 공식 굿즈가 판매수량 15,750개로 단 39분 만에 매진 수량이 가장 많은데도 가장 빨리 완판돼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료 가입 회원만 구입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 공식 굿즈 사전 예약 판매에서도 B의 굿즈는 단 몇 분 만에 매진이 됐고 당일 야후재팬 급상승 검색어에 B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테테랜드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방탄소년단 B가 자랑스러워요. 방탄소년단 B, 미다스의 손놀림 해외 매체도 모두 알아보는 방탄소년단 B의 경제적 가치의 효과 김태형 인기 어마어마하구나 하긴 외모나 실력, 배려심까지 전부를 가졌으니 일본은 테테랜드, 중국은 대륙의 왕자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인기 방탄소년단 B 1번도 어쩔 수 없나봐요 지금 사이가 안좋은데 B 굿즈는 다사네요 제품 좀 더 만들어주세요 제발 B 굿즈 갖는게 꿈이에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우리 제품보다 진짜 B 굿즈가 더 좋아요 라고 아이디 유니클로님이 달아주셨네요.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방탄소년단 굿즈 판매왕은 B입니다. 현재 최고의 명품은 B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테나치아테클뉴스 개기자 황영진입니다.